오늘은 여러분께 대한민국 여성들이 성범죄 신고를 얼마나 악용하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. 여자로 태어난 게 얼마나 살기 편한 일인지 한번 보고 가시죠. 2023년 한 여자는 밤에 홀로 길에 걸어가면서 남자친구랑 전화 중이었는데 남자친구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자 마치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몸에 문지르며 오빠 신고 신고해야 해 라는 말을 외쳐서 경찰 신고를 유도했습니다. 남자는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급하게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한국 여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르는 남자가 가방과 노트북을 빼앗았다라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. 또한 키 180 정도 되는 한국 남성이 계속 따라오며 핸드폰을 달라고 하다가 가방을 두 개 가져갔다라는 식으로 진술하게 되죠. 이 때문에 경찰관 50명이 용의자를 찾기 위해 주변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고 창원시 지내고 일대를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이 한 여에게는 강력한 벌이 내려진 게 아니라 집행유예가 내려졌을 뿐이죠. 자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? 33살 한 여는 남자친구와 전화하며 밤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 여가 밤길을 걷는 건 살아돌아오기 힘든 위험한 일이라고 남자친구에게 주장했습니다. 남자친구는 그런 정신병자 같은 소리에 대꾸하지 않았고 화가 난 한 여는 실제로 범죄를 당하는 척 연기하고 정확하게 한국 남성 180의 남성이라고 용의자를 만들어내며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러죠. 그리고 스위탄 나과한 대한민국에서는 이 한 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을 뿐입니다. 여자가 살다 보면 남자친구 참교육 해주려고 저런 거짓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말입니다. 자 그리고 여러분께 현실 생활에서 한국 여자들이 어떻게 허위 신고와 허위 미투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성추행 검찰 송치되고 나서 고소 취하 가능해 라는 이 한국 여자를 보시죠. 직장 동료가 등 쓸어만진 거부라 입었는지 확인하는 느낌이라 고소했거든. 증거는 cctv뿐이고 목격자는 다 못 봤다고 증언했어. 지금은 회사 그만두고 취업 준비 중인데 취준에만 몰입하고 싶은데 자꾸 신경 쓰여. 그때는 기분 나빠서 신고했지만 지금은 감정도 사그라들었고 나중에 무고죄로 역풍 맞을까봐 취하하고 싶네. 라는 이 정신나간 한여를 보시죠. 여자라면 당연히 브라를 입었을 건데 그걸 남자가 뭐한다고 직접 확인을 했을까요? 그냥 일하다가 열심히 하라고 등을 두드려준 것 같은데 이 정신나간 여성은 그걸 고소하기에 이르럽니다. 그리고 수많은 한국 여성들은 고소감이 맞고 혐의 인정으로 남자 나락 보낼 수 있다 말하죠. 자 조금 더 재밌는 하이퍼리얼리즘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준관광으로 본인이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가 나왔다는 이 한국 여자. 남자가 몰래 녹음한 파일에는 본인이 싫다고 한 내역이 없어서 안목적 동의한 관계였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. 참고로 저 상황에서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녹음에 참여하는 당사자인 남자가 나오기 때문이죠. 남성분들 여자와 관계할 때는 꼭 녹음을 켜두세요. 이 여자는 자기가 싫다는 의사 표현도 하지 않았으면서 남성을 허위 밑으로 인생 조직이를 시도했던 여자입니다. 이 한국 여자는 남성을 꽃뱀의 미러링 단어인 지읍뱀이라고 말하면서 여성시대의 변호사를 상담합니다. 이 부분에서 과연 남성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지읍뱀이라고 멸칭을 당해야 할까요. 남성은 여성이 거부해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관계했고 그 뒤에 한국 여자가 갑자기 신고하였고 그에 대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무고를 했을 뿐인데 여성들 사이에서는 지읍뱀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죠. 참고로 이 한국 여자는 200만원 받는 간호조무사입니다. 지속적으로 변호사 글을 올린 걸 보면 진짜로 무고죄로 역관광을 당한 한국 여자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데 이 여자는 남성을 혐오하는 사상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며 강한 적개심을 보이는 여성입니다.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월 200만원 받으며 여성시대 810일 방문한 남염 한국 여자가 잘생긴 남자에게 대줬다가 남자가 사기자고 안 하니까 성폭행 고소했다 무고죄 받은 건데 남성을 범죄자 취급하는 이 상황.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있으신가요. 참고로 저 한국 여자가 받은 무고죄 소송은 나과한답게 무혐의가 나왔답니다. 여자들은 자신의 성별이 여자라는 사실을 너무 잘 이용합니다. 그리고 남성들은 여성들의 허위 미투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며 당하면 꼼짝없이 인생의 모든 걸 날려야 하죠. 부디 여성들이 자신의 성별을 이용하지 않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에어컨을 펑펑 돌리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밤에 홀로 걸어가는데 남자친구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자 범죄당하는 청년기하는 한국 여자들.